여러분 오늘 토요일 방송은 제가 준비한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민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사실 이 사람들이 지금 본인들이 해온 그런 선거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알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대단히 인간적인 반응인 과감하게 선거에 손을 대기에는 4월 10일 총선이 좀 겁이 상당히 나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방송 또 어제 방송 거제 방송 그리고 앞으로는 계속 이어지겠지만 이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한 이른바 사기선거 사기선거의 실체는 더 이상 이제 파헤칠 수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모두 세상에 그렇게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재 여전히 이제 규명 중인 것은 검찰이라든지 경찰 수사가 지금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그 사람들이 이제 선거를 조작을 해왔는지 어느 단계에서 조작한 것은 밝혀졌는데 누가 어느 단계에서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를 아주 구체적인 것은 가설 수준이고 확정적 사실이 아닌 겁니다. 이렇게 이제 모든 것이 다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여당 그리고 대통령실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문제를 대부분 다 문개고 가는 쪽으로 그렇게 대부분 입장이 다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분들 이익에 따라서 이제 문개겠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문제를 계속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공개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제시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방송을 좀 이제 가볍게 시작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좀 소소한 이야기 한 번 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여러분들도 아마 동의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참 살아가는 일 살아가는 일이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 사는 게 뭐냐 이렇게 이제 누군가 물으면 나올 수 있는 답 가운데 하나가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런 일련의 여행길과 같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 설하에 있던 철이 없던 시절을 제외하게 되면 학창시절이라든지 그다음에 청년기 또 입시를 준비하던 그런 시기 또 중년 장년 그리고 노년 초기 이런 모든 과정에서는 본인만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과제들이 계속해서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 어느 정도 현업하고 조금 거리를 두는 그런 시점에 들어가게 됐지만 청년기나 중년기와 못지않게 여전히 이제 과제가 자기에게 던져지는 거죠. 그런데 그 어떤 과제는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가 있지만 창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문제도 마찬가지고 또 노년이 되면 자주 자신에게 닥치게 되는 약간의 그런 우울한 그런 감정 무력한 감정 그리고 자기의 시대가 다 가버렸다는 그런 아쉬운 감정 이런 부분들은 누가 도와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 문제를 직시하고 해법을 찾지 않으면 누구도 그런 문제를 도와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청의 대부분 문제는 부모도 도와줄 수 없고 이제 도울 수 있는 부모도 없어지지만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문제 해결의 일련의 여행길과 같은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보면 아주 시위적절한 그런 표현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사회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나 다른 국민들이 전혀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자기 나라가 직면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직시하고 문제의 해법을 찾아가지고 적절한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넘어갑니까 그러니까 참 요즘에 한국 사회를 보게 되면 참 납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 어쩌면 이렇게 사회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이 이렇게 무능해지고 말았을까 원래는 이런 사회가 아니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모여가지고 나라를 이룬과 마찬가지로 국민들이 자기의 인생 사례에서 당면하게 되어 있는 그런 과제들이나 이런 부분을 합산하게 되면 나라의 과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문제의 해결 영역이 뛰어난 것은 엄청난 그런 축복인데 우리가 이제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뭐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문제 해결 영역이 상당히 뛰어난 그런 사회이자 그런 국가였거든요. 그런 이제 문제 해결 영역이 너무나 이제 추락해가지고 뻔히 보이는 문제 뻔히 밝혀진 문제도 그냥 해법을 제시하는 데 너무나 무능력한 겁니다. 그래서 참 정말 참 기가 찰 때가 있는 거죠.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을 잘 해나가야 인생도 편안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다 연배가 다르시겠지만 뭐 저희들 같은 경우도 이제 현업에 조금 손을 떼는 나이가 됐기 때문에 일단 건강관리를 잘해야 될 것이고 또 재정적으로 크게 어려움이 오지 않도록 그렇게 자기의 이제 재무적인 문제에도 탄탄하게 여러분들 준비하고 대비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나이가 들면 판단력이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뭐 좀 불순한 저희를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문제도 중요할 것이고 무엇보다 이제 건강상 장애라든지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착실하게 여러분들 몸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또 영혼관리도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다 문제들이 그냥 다 자기에게 주어지는데 참 딱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잘 살고 있을 것 같았는데 지금 또 저한테 크게 주어진 과제가 자신이 나서 자란 나라가 엄청난 그런 세력들에 의해 가지고 선거 부정이 일어나노니까 주위를 둘러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외면하고 무관심하고 의도적으로 깔아뭉개니까 할 수 없어서 이런 겁니까 제가 자원을 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한 사실관계를 밝히는 그런 일이 또 매진해야 되니까 여러분께서는 되게 편안하게 방송을 보시지만 이 방송이 여러분들 대개 새벽 3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 방송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준비를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8시간 9시간 정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방송을 또 2시간 3시간 방송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사명감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큰 과제가 주어진 겁니다. 선거 부정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래서 어쨌든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번 방문을 좀 넣어 chưalan Darwin이 어떤 의미가 하 entwic pewno 같은 느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инг웃 중앙 정도리는 나아가 모두 본 snoadium